주차장에서 1분 정도만 걸어오면 화살표 따라서 아 나오네 오늘은 제이랑 나랑 동갑자리 학원 친구랑 같이 수영하러 왔어 안 돼 안 돼 근데 조심해라 그래도 자리 많다 아침에 와서 저기 좋은데? 점프해서 끝나 몸을 낮추면 된다 여기는 애들 막 뛸 거니까 좀 떨어진 데가 더 좋지 않을까? 우리 그냥 동산업은 모른대 아니요 어플 있어요 또또하네 이게 동쪽이고 이게 서쪽이네 근데 어차피 우리 있는 시간이 해가 정중앙에 있어서 내가 한 가지 알겠다 여기 하면은 얼굴이라도 시기는 늦겠다 여기 자리 엄청 잘 잡았다 여기 얼굴 부분만 그늘에 할 수 있게 5분 뒤가 기대되는 날 응 체크하고 올게 응 아 여기 입술 좋은데 여기가 딱 저기 뭐야 참나 이거 참아요 한 번 한 번 한 번 참나 아 이거 왜 안 하는 거야 아 차가워 уш이 왜 이렇게 차가워 우리 왜 이렇게 차가워 아 너무 차가운다 집에서 들어와 나도 들어가 봐야 되겠다 춥다니까 갑자기 조린다 아 차가워 아 차가워 괜찮아요? 아 차가워 셀러가 똥글라 아 차가워 해파리 한 번씩 더 보면서 다녀요 아 차가워 왜? 왜? 여기가 적힌다 아 스테이크 왼쪽으로 갔다 오자 아 네 아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중국 쪽으로 갔다 오자 원빈 한 달달하는 도시 채핍 한 달달할 것 같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래서 되게 뜨겁다. 준비됐나? 못하겠다. 할 수 있다. 신발은 벗고 가라. 신발은 벗고 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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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저기서 쭉쭉 떨어지네. 쟤 같이 뛰어들리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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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많은데 진짜 많다 다 비었네? 어, 비었대 형! 발목이 더 생각이 없어 왜? 몇 마리도 한 8마리 좀 담은 것 같은데 이거? 네 한 8마리 요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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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하하하 거 Про 들어 밟 거카 게 tour 거치에 노 고구리 고구로 폭소 조심하라 오! 여쭈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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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쭈어!